아 아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관계사 절 내에 동사의 수는 상사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관계대 명사 모릅니다 손들어 보시오 쑤이 관계대 명사 배우고 올라왔나요 배웠지 우지 왜 얼굴을 지어 듣고 있나 배웠나 쑤아 배웠나 배웠죠 추석이 배웠어요 으 아 아 아 그 아 아 다시 한번 해서 배웠어요 관계대 명사를 다룰 시간이 없는데 아 아 아 아 이제 했지? 했네. 맞아. 우리 후반부에 있지? 죽었어. 저번주에... 아? 저번주에? 아, 스윙상의 부분. 맞아.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계대명사는 원래 두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했어? 관계대명사의 스윙치는 선행사만 찾으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스윙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 예문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장 두 개 쓸 거야. The program was designed To recover Quotals And They were Delicated by mistake 이렇게 된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다. OK? 자, 관계대명사는 그럼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럼 뭐 플러스 뭡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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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헌행사요? 헌행사요? 선생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대명사라고 했어? 접속대명사라고 했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어? OK? 자, 이거 합쳐가지고 A가 지금 포토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합친 상태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것이 관계대명사다. 라는 것이다.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OK? 이 포토즈를 대명사로 받아줬기 때문에 원로 수일치가 되듯이 주격관계대명사에서도 선행사에 따라서 수일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게 요것의 목적이다. 간단하죠? 네, 간단한 거 맞아. OK? 아, 관계대명사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OK?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이제 어렵지는 않다. 관계대명사 수일치를 내는데 보통 이거 중2문법이다 보니까 고등부에서는 많이 출제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위 내신 때에도 만약 출제된다고 하면 쌤들이 점수를 줄여 보내는 거예요. 쌤들이 점수를 줄여 보내는 거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 선행사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OK? 선행사를 잘 찾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국문분석을 잘 해야 돼. 아까 우리 밑줄어법에서 메모했던 건데 이거예요. 선행사와 관계사가 멀어질 수 있다. 선행사와 관계사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구문구석을 할 때요. 형용사가 두 번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온 더 셀브스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딱 나왔어. 그럼 무조건 앞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저 쌤이 아까 경고했던 그것입니다.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봐야 된다.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봐야 된다. 예찬이 탱이 껐었거든요. 쌤이 저렇게 두 문장을 적었는데 아직도 안 그러지.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throw away any food 모든 음식을 버리세요. 음식이 어디 있어? 그 선반에 있어. 그 선반에 있는 모든 음식을 버리세요. 다음 볼게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선반에서의 음식을 버릴 거야. 아니면 선반에 있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버릴 거야. 해석을 해보면 선반을 버릴 게 아니라 음식을 버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럼 푸드는 지금 하나로 말하고 있어? 여러 개로 말하고 있어?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즈로 스위치를 하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고2는 이게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해서 해석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해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쌤들이 내실 때마다 해석 연습 그거 내거든. 숙제. 해석 연습은 안 했어요? 귀찮다고 벗겨오지 말고 진짜 해봐야 돼. 알았어? 귀찮다고 이거 막 답지 벗겨오고 막. 해석 연습은 안 했어요. 해석 귀찮아요. 이런 거 이지랄 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남아겠다 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도치구문 얘기하겠습니다. 도치구문. 도치구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3개만 지금 보고 나서 보게 되면 아마 모든 게 끝이 날 건데 아직 안 끝났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할 거거든요. 그 도치구문에 대해서만. 바로 끝에는 거 알아요. 윤경이가 좋아했던 거 같은데 자 일단은 부사부 도치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로는 쌤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시비 거는 건 뭐지? 단어예요. 단어. 수업 시작할 때마다 시비 거는 건 단어. 그래서 시비 오늘 걸릴 사람 누구였지? 이주하였네요. 이주하.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박준성이었네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 학원이 왜 품사만 틀려도 안 봐주냐 품사를 알아야 이게 되거든. 오케이? 여기서 어휘 알아주셔야 됩니다. 부사부 도치를 하기 위해.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자 부사 자체의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각종 전치사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각종 전치사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까? 학생들 사이에 임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건 뭔 말인데? 이거 알아? 어몽이라는 뭐뭐 중에서의 옛날 말이야. 이런 어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 몰랐다라고 하면 어몽스터 스트리언이 임포스터? 뭐지? 뒷문장이 완전하네. 동격인가? 이지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면 어몽스트로이 이끌어져는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중동사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얘는 명백하게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문부석 해줘야 된다라는 거. 어휘력이 돼야 온다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부도 똑바로 안 한 친구들 이럴 때도 있어. In the backseat of the car next to mine 이렇게 했을 때 아 동명사랑 투구정사랑 어 명사절은 단수 취급을 하니까 이 전치사가 이끌는 말로 단수 취급을 하겠군 이렇게 소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인이라고 하는 건 명백히 전치사라는 거 알고 있어. 오케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 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 전치사 걸르세요? 묶으세요? 오케이? 아 전치사가 먼저 나왔다면 도치가 발생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그래서 Too sweet little boys 두 명의 귀여운 소년들 이렇게 말하고 있대 단수 취급을 할 수 없고 복수 취급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산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고의 교과서가 능률기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능률기임 영업 1에서 바로 나와요 이 부사고도치 바로 출제할 겁니다 1학기 내로 바로 나와올 것이다 부사고도치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그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휘력이 되어야 한다 알았죠? 어 어 여기다 봐봐 near that hot spirit 이렇게 가지고 아 near 가까이 아 그 그 병원 가까이 있는 거 이 지랄하는 순간만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아니라 near가 끌고 있는 부사고입니다 부사고 오케이? 그래서 뒤에 주어가 있다는 거 알면 알로 스위치해야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스민 놓쳤죠?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민 니어를 형용사인 줄 알고 대신 아 지시 지시 형용사구나 아 그러면 가까이 그 병원에 가까이 그 병원에 말이 돼요 안돼 안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니어는 명백히 전치사기 때문에 요렇게 분분석을 해서 뒤에 있는 주어를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대상외 부정허고 도치 우리 작년에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부정허고 도치 무조건 영작 출제하는 것 중 하나 민경이네 봤나 부정허고 도치 봤어요 안 봐도 알아 무조건 출제해 무조건 나와 쌤 재작년에 세원고 했을 때도 무조건 나왔고 어 재작년에 저동고 했을 때 무조건 나오고 작년에 덕이고 했을 때 무조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부정허고 도치는 일단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적어버리거든요 영작빈출이 딱 영작빈출 영작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영작으로 고일 때 많은 고통을 줬던 학교라면 그냥 객관식어법에서 수일치 출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정허브 도치, 도치는 왜 쓰는가라고 한다면 도치는 강조하려고 쓰는거에요 근데 우리말의 도치랑은 또 다르지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시켜줘 뭘 금잔디에 명해서 간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금잔디에 명예소방관을 강조하려고 우리말을 뒤로 뺀거에요 근데 영어는 강조할 말을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부사고 도치도 부사를 강조하려고 하는거야 이런거지 많은 한식당이 병원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병원 주변에 있다는걸 강조하고 싶어서 부사를 앞으로 뺀겁니다 알았지? 일단 부정허브 도치의 어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직자부문은 어순입니다 직자부문은 어순입니다 직자부문은 어순 준성 직자부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어로 물어볼 때 뭐 말하네 이름이 뭐니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ность 원인 여기 나라는 것이 하나있지 내 이름으로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영어로 문을 적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은거야 여러분 도치 어려우면 외국인한테 그냥 아는 없음 얘기해 주시면 되요 Where are you going? 안해도 되고 Where are you going? 도치 안해도 돼 근데 우리는 무너지니까 도치해야 돼 글로 쓰는 글이라서 왓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먼저 쓰냐 내가 물어보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면 왓으로 빼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강조하는 말을 앞으로 빼더니 동사 주어 자리를 바꿔서 아! 나 지금 물어보고 있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너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다 내가 물어보길 강조하기 위해서 맛을 앞으로 뺐었는데 이렇게 라이크라고 하는 친구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맞지? 그래서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마지막에 라이크 나왔습니다 이해하지 이거? 그랬을 때 역시나 주어 동사 자리 바뀌고 조동사의 힘을 뺏긴 친구는 동사 원형만 오게 된다 박준성 들었습니까? 왓을 앞으로 뺐었을 때 일반 동사여서 조동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 바뀐 다음에 모든 걸 뺏긴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남는다 오케이 이것이 직장 본문의 어순이었어 그럼 이 친구도 선생님이 원문을 한번 잡아볼게요 원문 밑에 여러분 원문 접어봐봐 이렇게 브라이크가 있나요? 이렇게 작업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때는 정신이 그대로 만들고 chemo에 원형된다 이때 이건 철판이 남은το걸로 장관과 자리에 따라서 시간대에서 비교구 하는 좌절 기능이 관리하가 안으로지lu고 스스로 시간대에서 지도하고PUL장입니다 그랬을 때 no longer라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쭉 뺀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주어 동사였던 친구가 동사 주어로 도치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저 동사가 강조되면서 앞으로 뺐더니 도치가 될 걸 알 수가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약간 공식처럼 우리가 적어둘 필요가 있다 부정어가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예찬이한테 Are you Korean? 물어본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Yes, 다음은 Yes, I am 할 거지 조동사는 대답하는 모든 말들이에요 다 대동사 처리라 우리가 알아서 비동사라고 배웠던 이 모든 친구들도 조동사입니다 알았어? Have you ever been to Jeju?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음은 Yes, I have 라고 대답할 거지 이 Have도 조동사다라는 말이에요 Have, BP에서 이해하셨어? 그럼 조동사 여기 다 적어버릴게요 자, 비동사 그 다음에 Have 동사도 조동사 그리고 우리 알고 있었던 일반 동사 도와주는 조동사도 조동사 그리고 조동사라고 외웠던 이 일반 조동사들 모두 다 조동사에 대답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을 거야 주워올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어순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순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원래 그냥 애들이 다 이해할까 봐서 구조주원으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바꿔야 돼서 구조주원으로 바꿔야 돼서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어순 그대로 오면 된다라고 했잖아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보어도 있고요 진행형도 있고요 아까처럼 PP가 올 수도 있으면 오케이 해부 PP에서는 PP만 올 수밖에 없겠지 나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PP 그리고 동사랑 일반 조동사는 동사원형 올 수밖에 없다 유진이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동사랑 주워만 자리 딱 바꿔놓으면 나머지 그대로 어순 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서도 비동사 다음에 PP 왔었던 수동태인데 다 필요 없고요 얘 앞에 빠지고 얘 둘이만 자리 바꿨더니 나머지 그대로 어순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걸로 한번 더 볼게요 나던틸이라는 부정어를 앞으로 뺐어 그치? 그러면 PC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동사만 자리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로 치면 이것은 수동태였던 건데 수동태였던 건데 나머지 그냥 적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정어, 조동사, 주어, 나머지인 PP 들어와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Little 이라는 부정어가 하면 앞으로 나와서 부정어, 조동사, 주어, 나머지 동사원형 탁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 그러면 Summon's appearance 라고 하는 것은 하나짜리잖아 그럼 조동사 여기다가 수위치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 오케이? 반드시 연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어공사 주어 보사 이걸 유도부사 놓치라고 하는데 유도부사 역시나 이것은 많이 해봤던 거야 대어나 히어 나왔을 때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거 여러 번 배웠습니다 절대 대어나 히어 에다가 스위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 안내 하겠습니다